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스닥도 4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배수정보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가와 또 종목, 비중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배수정보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또 라이징스타 홍의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와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참 밝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요? 네. 아, 거제도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제도는 뭐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아, 지금 날씨는 하창합니다. 하창해요? 네. 남해가 참 아름다운데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놀러오세요. 네, 저희 방송 즐겨보고 계시죠? 네. 네,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시작해 볼 텐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또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제일 모직 40%에 1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제일 모직을 10만 원에 40% 매수하셨어요? 네. 네, 40%를 한꺼번에 담으셨나요? 아니면 좀 분할해서 매수하셨나요? 아, 1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샀습니다. 그러셨어요? 매수하신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매수하셨는지요? 아, 매수는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하셨어요. 혹시 제일 모직 외에 또 다른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있으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있나요? 수익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좀 다른 종목은 수익 보고 계신가요? 아, 별로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제일 모직도 조금 빠지면서 9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제가 제일 모직을 연말까지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11만 원 때 팔려고 하는데. 네. 연말까지. 제가 살짝 목포가까지 올렸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죠. 연말까지 좀 장기적인 투자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오시고 싶은 것 같아요. 11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목표가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시청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제일 모직 또 목표가랑 전망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 이후에 상당히 조금 재미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 같은 게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되겠죠. 패션 부분, 화학 부분, 전자재료 부분 봐야 되는데 뭐 1분기 실적 얘기를 하시는데 1분기 실적이 뭐 전분기보다는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는데 시가총액 4.8천억짜리 제일 모직이 실적이 잘 나오려면 지금 그 분기상 받을 때 천억이 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 속 어떤 천억이 넘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실적은 어떤 1분기보다는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제일 모직 한 번 항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건희의 자녀분이라고 할게요. 자녀분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앉아있죠. 그렇다면 그 제일 모직에 이부진 사장을 앉혀놓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제일 모직을 살리려는 그런 의도겠죠. 그런데 패션이란지 화학 부분이 아니겠죠. 전자재료겠죠. 제일 모직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전자재료 부분에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어떤 그 OLD 재료의 어떤 납품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실적이 나올 만한 부분도 이 OLD 이 쪽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기관 얘기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안 빠지는 게 다행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또 보고 가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물량이라든지 기관들의 물량을 갖고 오려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목표가도 중요하시겠지만 기관의 수급이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끊기게 되는지 그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기관 수급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려보시고요.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9만 5천원은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탈하고 나서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9만 5천원은 위쪽으로 돌파 못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이 9만 5천원을 회복했을 시에는 일단 10만 5천원까지는 짧게 보세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0만 5천원에서 크게 보면 10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 정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9만 5천원 회복이 되면 10만 5천원까지 짧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OLED 쪽 LED 전자재료 부분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제품 승인 흑화가 나는지 그거 한번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0만 5천원 목표가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관 수급 보시면서 9만 5천원 가격대 회복 여부 꼭 보시라고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10만 5천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 또 기관 수급도 유념하시면서 또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풀어보겠습니다. 4248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두산중공업 매수가가 5만 5천3백원에 비중은 40% 궁금하신 점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주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6만원이 깨지고서는 전체적으로 하락수입니다. 홍의진 팀장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중이 너무 좀 크시고요. 아직까지 바닥 시그널이 좀 안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2월달이죠. 2월달 고점 대비 지금 7만 7천원의 고점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20% 이상 지금 하락이 좀 나타났죠. 그런 측면인 만큼 아무래도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모멘텀, 수주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수주 예의가 좀 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업종,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가적인 수주 없이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불투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야만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사도 그렇고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너지 산업에서 두산중공업의 위치가 상당히 조금 예 지금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지금 풍력도 그렇고 지금 수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발전,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업계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발전선은 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인 시그널상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바닥 시그널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 작년이겠죠. 작년과 같은 흐름이 좀 나와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는 시점이 좀 나온다라면은 주가는 뭐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빠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싸 보이는 요즘은 가격적으로 좀 싸 보이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들고 계신 물량만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매수하신 가격이 5만 5천 3백 원이죠. 지금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6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지금 일단 도달시 차익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아무래도 대형주는 여기서 외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지지하는 쌍바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만 원 부근에서 1차적인 매도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질 경우는 손실가를 지금 정해드리자면 전저점, 어저께 저점이겠죠. 지금 가격대로 보시면은 지금 어제 저점이 5만 2천 원인데 5만 2천 원은 손실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성장성은 있지만은 수주 모멘텀이 좀 가시화될 때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 550번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매수가는 1만 6,1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매각된 후 전망이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정태근 전문가님이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D 영상으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병원 측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은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합병이 되면 좋은 거죠. 합병이 되면 좋은 거지 당연히. 어떤 삼성이나 어떤 브랜드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회사 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떤 거래처여 거래처가 아니라 어떤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무조건 좋습니다.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는 인수자보다는 피인수되는 부분이 더 좋죠. 그 부분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단 문제는 뭘까요? 본인이 사진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피니트 이후 회사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일단은 M&A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엘스케어 관리 요청자 전체도 다 올라와줘야지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16,1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손절을 안 하셨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화면에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16,150원 이 쯤에 샀다 줄게요. 자, 1차적으로 이전에 저장받았던 가격대 그리고 취지받았던 가격대 다시 한번 이탈한 가격대 얼마입니까? 15,000원이죠. 그럼 15,000원 이탈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손절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 대한 가치는 물론 좋습니다.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가야 되겠죠.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절을 일단은 하셔야죠. 자, 지금 16,150원 지금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 될까요? 30% 될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될까요? 아니면은 N자의 하락이 나올까요? 이 부분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주가 추세를 본다면은 근데 다른 종목들 볼게요. 유비케어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패턴 만들죠. 인성정보 볼게요. 이 종목도 쌍바닥 패턴 만들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인포피아 마찬가지로 쌍바닥 패턴 만들거든요. 근데 인포피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종목들 전체를 다 보세요. 인성정보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유비케어도 그렇고 이 종목들이 쌍바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걸 보시고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대응을 일단 하십시오. 비중이 20%를 하셨는데 일단 이 종목들 쌍바닥 만드는지 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게 만 원을 못 지켜주게 된다면은 일단 절반을 덜어내세요. 절반을 덜어내시고 나중에 이게 튈 때 그때 따라가서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튈 때가 있죠. 이전에 8,000원에서 14,000원까지 튈 때 그리고 13,000원에서 19,000원까지 튈 때가 있죠. 이때 따라도 되니까 많은 가격대 못 지켜주면은 일단은 10%, 절반은 일단은 덜어내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요. 또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운이 없으세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거세요? 동국제강 28,000원에 30%예요. 네, 동국제강 28,000원에 30%여서 좀 기운이 없으셨네요.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동국제강만 속을 썩히고 있나요? 조금요. 아, 동국제강만요? 아니, 다른 것도 있어요. JCE. 네, 다른 종목은 어떤 거 담고 계세요? JCE. JCE랑? 네, 30%. 30% 갖고 계세요? 네. 동국제강이 가장 많이 속을 썩일 것 같은데 원래 투자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나요? 음, 장기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 단기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동국제강은 지금이라도 손질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9일 연속 빠지다가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좀 손익, 이익이 많이 수익을 많이 못 내고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이라도 이걸 손질을 해야 될까요? 네, 손질을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세요? 네. 네, 저희가 그 점 좀 유념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힘내시고요. 홍의장 팀장님, 지금 동국제강 손질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기업을 보면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수급은 추가적인 하락을 충분히 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놓여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구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정확한 100% 맞는 상담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중국 지수가 일단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수가 반등한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쓴다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들이겠죠. 인도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아무래도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경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경기 부양책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추가적으로 안주하기 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국제강이 포스코나 현대제시보다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요처가 그렇습니다. 건설이나 조선에 납품하고 있는 H형강이라든지 후판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강 업종에서 지금 잘나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루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판인데 그러한 것은 현대제차 쪽에서 나오는 고루 제품에서 나오는 판재료 자체가 IT나 지금 현지에 잘나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건설산업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요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건설업의 호황이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조선산업이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된다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 1차적인 지지선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적인 지지선이 이탈 시에는 손절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 자체를 못하고 아무래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52주 신저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 100원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도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탈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아무래도 1차적인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지지선 자체가 이제는 다시 한 번 저항대 역할을 하는 테스트 과정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선을 일단 깨고 내려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상승의 힘이 좀 붙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9,5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2만 원이 재차 지금 5월 달 안에 안착이 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1만 7천 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1만 7천 원 이탈신은 일단은 절반의 비중만 절반의 비중만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19,500원인데 5월 달 이내로 중국 쪽에서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홀딩으로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으로 보나 가격적으로 보나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지금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신 게 좀 좋지 않나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인내하시면서 손절가 1만 7천 원, 목표가 1만 9천 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6837번님이 보내주셨고 네. 종목은 CJ2은음입니다. 매수가는 2만 8,250원, 비중은 20%인데요. 궁금한 점은 매도 시점, 실적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이 한 번 잡혀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이 가격 제시하신 가격, 매수하신 가격이 있다고 지금 주가가 별 그렇게 괴리가 없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CJ2은음 같은 경우에 입이 좀 따갑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적이 어떤 이 회사였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장에서든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관한 부분이 먼저 실망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많이 할 만한 실적 증가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버텨졌던 가격대에서 3만 원까지 이탈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젤모직처럼 반등을 못 주는 게 참 아이러니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CNN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영화, 게임, 방송 부분인데 방송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전에 종편이란지 이런 부분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종편이란지 이렇게 채널이 많이 다수의 어떤 채널이 생기게 되면서 케이블 내에서 어떤 시청률에 대한 경쟁력이 어떤 경쟁구도가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상향이 돼야 되는데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시청률이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 수준을 받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CJ E&M, 이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미디어 업체죠. 미디어 업체라는 것은 방송이란지 영화, 즉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영화라든지 방송이 나갈 때 당연히 광고 수준은 돼야 되는 거고요. 방송국 목적이 극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공은 반등을 못 준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국 같은 경쟁구도 심화 때문에 조금은 반등을 힘들지 않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차트 좀 바로 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의 수급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기관이 지면 이제 며칠째 들어옵니까? 지금 제가 단순하게 봐도 한 십몇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이렇게 많이 써야 하면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단계적으로는 요종목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안정적인 우상에, 적어도 안정적인 우상이 나올 때까지는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추세서는 그거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린 가격대 있죠. 만 3만 원 이탈하고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 요 부분이 작년 12월 달부터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만약에 반등을 줬을 때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다면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만 원의 목표가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만 원의 목표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2만 7천 원 정도, 한번 좀 짧게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SK컴즈. 아무래도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 점은 홍의진 팀장님이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는 좀 안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양봉두금, 거래량 감소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악재가 상당히 조금 크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싸이월드 쪽에서 유출된 그러니까 지금 개인 종무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지금 판결이 좀 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출된 숫자만 하더라도 3,500만 건에 좀 달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소송에 다시 한번 집단소송으로 지금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된다면 100만 원씩 지금 3,500만 원 곱하기만 해도 35조 원에 엄청난 지금 자금을 쏟아붓게 그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싸 보일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맞겠고 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좀 쥐누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판결 전까지도 아니면 소송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주식을 굳이 조금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좀 안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신현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랑 또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네,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7만 원에 20%예요. OCI 머티리얼즈를 7만 2천 원에 20% 갖고 계세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네. 네, 연일 하락하고 있고 이제 4만 7천 5백 원인데 손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매수 사셨는지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왜 떨어지는 주식을 사셨어요? 원래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아, 올라갈 것 같아서 사셨는데 네. 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그냥 가리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홀딩해야 될지 그 점이 궁금하세요? 네. 네, 저희가 그 점 빨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아, 이 회사가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반등을 줄 수 있을, 반등은 그걸 따라서 이 회사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회사 OCI 머티리얼즈가 일단 회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반도체라든지 LCD 패널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특수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가스를 만드는 어떤 독가점적인 위치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매출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LCD 업황이 안 좋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LCD 패널을 만드는 제조업체였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업체 안지고 특수 가스를 만드는 이런 OCI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좀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가 매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빠지고 난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적어도 이 분기까지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고요. 바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없는데 자 이전에 15만 천원에 고점 형성할 때 거래량을 볼게요.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죠. 외말이 되면서 어떻게든 디오에 꺾여버렸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4만 7천 원까지 하라고 6만 원이 깨지면서 4만 7천 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최근에 투명 물량이 나오죠.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 바닥에 대한 신호, 고점에 대한 신호, 거래량을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에 대한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어떤 신호는 나왔어요. 신호는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어차피 빠진 거, 어차피 빠진 거 지면 이제 4만 7천 원에 파는 4만 원에 파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은 어쨌든 좀 전에 말할 때 바닥 신호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21선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5만 5천 원의 위쪽에 가격을 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일단 잘라냅시다. 이거는 본전 찾는 건 솔직히 욕심이에요. 욕심이시고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손실을 줄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5만 5천 원 정도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고 5만 5천 원 이상 가격을 주고 난 뒤에 한번 손실을 줄이는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5억 6천만 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가 3월에는 30억 4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6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는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늘을 수 있었던 것은 승용차와 성유제품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30억 달러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동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EU와 중국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도 줄면서 수입은 444억 2천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5조 8,500억 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45조 2,700억 원, 영업이익 5조 8,500억 원 등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2.4%, 영업이익은 무려 98.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사업군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특히 스마트폰과 LED TV 판매 증대에 힘입어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부분별로는 스마트폰 통신기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70%가량 늘고, LED TV 등 디스플레이 부분 매출도 31%가량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 몽드지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르 몽드지는 현지 시간 어제 도쿄발 기사에서 2006년과 2009년 플루토늄을 이용해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르 몽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생산, 특히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3차 핵실험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3일의 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앰프어스가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A에서 트리플 B플러스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신용등급을 이같이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단계 신용등급도 A1에서 A2로 낮췄습니다. S&P는 당초 예상과 달리 스페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스페인의 재정 상태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페인 정부가 은행 분야의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우리 투자증권 강남 S&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또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봄맞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50% 할인되는 가격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30일까지 서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 양순모 전문의원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를 펼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